야 이새끼 페이커야? 뭔데 이새끼 닉네임 야 닉네임 페이커 뭐야 이새끼 뭐야 닉네임 뭔데 얘 오야 오야 기다려봐 야야야야 제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한대! 어떻게 한대가! 어떻게! 야 공속룬 들라 했잖아 제누나! 공속룬 들었으면 너 이새끼야 그거 그냥 잡는건데 이새끼야 그걸 왜 공속룬 안 들어가지고 그걸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마오카이 와! 와 마오카이! 와악! 나이스 페이커는 내가 잡는다 야 뭔데? 야 이거 뭔데? 야 인마 야 페이커 너가 이겼다 라인전 너가 이겼다 형 짓간다 야 라인전 너가 이겼어 너가 이겼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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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 간다 카타리나 간다 카타리나 중구야 카타리나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마스터잉충 아니야 그걸 가정을 가네 미친 마스터잉 야 잘못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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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너와 11분 남이 없으니 18분 50초까지 트리플 15만원 가자 5 아 아야 이거 진짜 정글차이 개워지고 씹워지고 완전 지리고 아니 마님 마이님 좀 천천히 하세유 픽만 찍지 말고 좀 와봐 아 나 돌아버리 아 나 돌아버리 빠코! 빠코센세! 아아아아아아 빠코센세이 아니 이거 미드 미드 몇 번을 아 아 아니 빠코센세이 미드 몇 번을 지금 1대1 한번만 뜁시다 야야야 얘 어떡하냐 얘 어떡하냐 야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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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이 마이 Gather 야야 정려다 제이스 제이스 제발 아니 이걸 마스터 이거 댄스 댐 트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오오오오개 이러면 이득이지 이러면 이득이고 오케 좋아에요 게이득이죠 좋아좋아 좋아좋아 잘했어 방금골 잘했다 마스터의 물략하나 빨아주고 야 이거 못잡은거 깜짝놔 야 못잡는 줄 깜짝놔 안돼 마스터이 야 아 안돼 리셋이야 마스터이 리셋이야 빠코 우리 빠코 텐세이 에이 이거 제이스가 아닌데 아니 아니 안온구나 야야야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주민아 주민아 오케 나이스아 마스터이 좋아 좋았어 피고 그냥 부셔버려 그냥 오케 이블린 삐린데 이블린 삐린데 이거 아니 아니 세명 몇명이야 야야야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라 다 와봐라 야 인마 다와 이 새끼들 다와 빨리빨리 야야야 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 마스터이 마스터이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영차 영차 그렇지 나이스 좋아 그렇지 이게 바로 야 이게 바로 이렐리아야 미드 이렐리아 덤벼 덤벼 오야야야 너무너무 야야 너무너무 야 너무너무 제발 우아아아아아아악 우아아아아악 야 이게 나야 야 봤어 야 봐바 나라고 이 새끼다 나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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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졌지 그냥 오오 나야! 와! 아하하하하하하 예전 그.. 2년 전 괜찮아요 오케이 잘라주고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자 오케이 봤죠? 봤죠? 봐봐봐 야 이거 마오카이랑 야 나를 쓰면 저렇게 나를 여기서 분노해서 변신하려고 뛰쳐나가는 순간 공중에서 죽말하는데 마오카이일 경우는 완전 이거 봐봐 탱탱한거 봐봐 탑이 이렇게 탱탱하면서 까지 딜 딜 까지 쓰면서 탱탱해야지 저렇게 좋은데 나를 버려라 나를 버리고 이런 마오카이 같은거 해 이거 끝나고 튜브랑 듀오를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왜 지내는지 보여줄게요 제가 왜 못 올라가냐 튜브랑 했을 때 왜 못 올라가냐 다음판에도 보여줄게요 탑탱이 봤니? 이렇게 한번 빠져주고 탑진 빠져줄 때 여기 한번 피해주고 블락 걸어준 다음에 잡아주고 어 뭐야? 아니? 이걸? 자 막사 쳐주고 막사 못 먹었어 하하하하 아쉽네요 어쨌든 바르스 궁 피하는거 봤죠? Q로 전멸로 피할 필요없습니다 Q로 피하면 돼요 페이커님 잘 보시고 배우세요 이런플레이 미드 1회는 제껍니다 이제 알았어요? 오지마 빠커 오지마 어디와 어디로 오냐 이 자식아 어어 야야 자자자자자 아프다 히앗 하하 어어 야야야 타타타 호호 살았지 빠커 내가 죽인다 빠커 으어어 여러분들 제가 페이크 페이크펜 이겼습니다 좋아요 딜리앙 안봐도 기독 페이코님 medim 즐거없네요 허허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